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이거 저번에 사다놓은 거 있는 거예요. 전에 나 한번 이거 와플 한번 먹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초콜릿 맛이랑 바닐라 맛이랑 한번 먹어본 적 있지. 아 저보다 한 살? 저는 85년생이에요.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 안에 바닐라가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게 바닐라야. 고구메아스 느낌? 외국 거. 외국 거. 외국 거. 외아스. 와사비 맛 꽃게랑.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좋아할 거야. 이거. 녹색 꽃게랑.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네. 냄새도 아주 살짝. 꽃게랑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게맛살에다 와사비 찍어먹는 맛. 게맛살에 와사비 찍어먹는 맛. 그거예요. 최고님 안녕하세요. 저거 중독 나도 이거 중독이야. 그러니까 와사비 콩바자는 콩 맛이잖아요. 콩. 말 그대로 콩 튀겨놓은 맛. 거기에 와사비 합쳐진 맛이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해산물에다 와사비 찍어먹는 맛. 그러니까 우리가 회를 먹으러 가고 싶은데 못 먹을 때 이걸로 대체해도 되는 느낌. 자기야 문 좀 닫아주세요. 나한테 물 매기지 마라. 먹어볼게요. 일단 왜 안 쓰고. 짠. 겉에 과자가 엄청 부드러워. 진짜 와사삭 와사삭 이렇게. 이러면 보여요? 완전 한 번에 왁 부서지는 요 느낌? 진짜. 봐봐봐. 이렇게 다 부서지. 아주 그냥 한방에. 아이스크림도 있어. 이거 왜 없듯? 2,000원인가? 1,000원인가? 양파를 여기다 올려서 먹어볼까? 아직 먹고 싶은데 먹어요. 스트레스가 더 안좋아. 맛있어. 맛있어 단짠단짠 단짠 진짜 빨래 좀 먹을게요 내일도 비 온대요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 눅눅하더라 이제 집이 삼겹살 집안이 campuses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맛있게 먹죠 진짜 맛있어 보들보들 먹기 박스 아직도 하나봐요 뭐 사람들 막 그 인스타에 막 올리고 그러던데 으 전에 먹은거 통에 든거 그 와퍼나인 와퍼나인 말하는 거죠 나는 그게 지금까지 먹었던 외야스즈 중에서 탑 1 탑 1이에요 그 와퍼나인 그거 탑 1이야 진짜야 카레님 쫓아내기 전에 뻘소리 하지마 마지막이야 제발 재미없어 드립이 생각 안나면 쉬어요 제발 말하지말고 드립이 생각하자면 쉬자 이거 이거 금연님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난 이게 제일 맛있었어 이거 와퍼나인 와퍼나인 이게 제일 맛있어 이 안꼽아 음 그게 뭐 아까 한입 베어 물고 넘어왔어 그게 왜 음 이게 진짜 맛있어요 와퍼나인 여기 보면은 쪼꼬마하고 바닐라 맛 두가지가 있어요 먹다가 넣어놓은게 아니라 먹다가 내꺼 여기 통으로 쓰는겨 여기 통 이게 통 통 통 통 통 통 쓰려고 루 뜬거에요 이렇게 통통 재활용 저런걸 자꾸 안버리고 모으니깐 집이 그지직구석이 됩니다 계속 뭐가 막 어? 안버리고 계속 계속 저런걸 모아서 쓰니깐 집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심해요 심각해져서 내가 저거를 왜 그걸 느꼈냐면 딱 먹으려고 하나는 딱 들었잖아요 들음과 동시에 느껴져 이 무게감이 이거 큰거 하나 든 무게감이에요 그 조그만한거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무거워 엄청 얘도 150g인데 쟤도 무거워 10 1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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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여섯개 들어있던데 여덟개 여덟개 어 파이브 와퍼 그니까 와퍼 이 겉에 있는 와퍼가 다섯개고 어 위드 4레이얼 그니까 크림이 4층이야 오브 카카오 앤드 바닐라 크림 이렇게 써있어요 메이드 인 이탈리 아줌마 맞아 다섯겹인데 안에 초콜렛이나 바닐라가 4겹 들어있다는 얘기지 에 그녀님 한번 모이자 한번 우리 만나자 남자냐 여자냐 정체를 밝혀라 집에 아이스크림 몇개 없다 이런 애들 몇개 있고 콩 몇개 있고 전에 한번 사다 놨다 내가 사다 놓으면 너무 많이 먹어갖고 좀 줄여야돼 그런 생각합니다 항상 근데 한번씩 목구멍 이런 데가 간질간질하니까 아이스크림이 땡겨요 막 목이 뜨끈뜨끈 부으면은 근데 왜 어울리나있네 방송을 하긴 하는데 아직 그거는 안정했어요 메뉴는 아직 안정했어 그래서 지금 방송은 메뉴를 만두를 좀 빚어볼까 싶어 어버이 다니니까 복주머니같이 어때요? 만두 어때? 네 김치? 새우? 왕만두? 여러가지? 종류 여러가지? 해보자 해봅시다 최곤지님 안녕하세요 적어볼까? 음 치우고 오셨어요 잘했어 두가지 정도? 두가지 정도? 김치 으음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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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그 다음에 새우만두 고기도 하나 있어야지 소고기 만두 요 세가지 정도 요 세가지 정도 할까? 안녕하세요 다들 어서 어서 오세요 하 내일 만두를 할건데 어떤 만두 만들지 만들지 안에 후를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는 패스야 왜냐면요 오징어가 물이 많이 나와갖고 만들다가 한번 이제 볶아서 만들면 괜찮은데 물이 많이 나와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아 내 식탁에 또 나왔다고? 진짜 원플러스 원 사갖고 두 봉지 있었어 그래서 하나 또 나온거에요 군만두? 아니 얘들 한번 찐 다음에 절반은 절반은 찐 상태로 먹고 절반은 그거 찐 만두를 구워서 먹으면 되니까 얘네들은 이제 군만두 용도로 만들면 되겠지 모양을 다르게 오징어 안에 속을 채워서 오징어 순대 같이요 물론 좀 덥 지금 오징어가 2마리에 8,000원정도? 저도 요즘 과자 하루 한 봉지 먹고 싶었던 과자 클리어하고 있어요 아니 안그래도 인스타에 보니까 럭키박스 가갖고 엄청 사갖고 온 사람들 많더라구 그 박스 럭키박스 나 골머리 쓰는데?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많이 넣어요? 나도 궁금하더라 네, 외하스인데 이름이 바닐라 와플이에요 겉에가 와플처럼 이렇게 요철이 있다고 해서 와플인가봐요 이름이 안에는 이렇게 한 층만 돼있어 이거예요 이거 이거가 이거예요 음 새로 나온 건 아니고 외국 과자 외국 과자? 갈릭버터 얘가? 7305님은 나랑 좀 비슷하나보다 아르잖님은 그게 입맛에 안 맞으시대요 오징어집 맛있지 아 오징어집 먹어준다면서 안 먹었다 미안 카라멜당콩 카라멜당콩 아 카라멜당콩 진짜 옛날에 많이 먹었어 어렸을 때 그 안에 땅콩 골라먹는 맛이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그 안에 땅콩이 몇 개 없어요 요즘에는 그 안에 땅콩이 몇 개가 없어 없더라구 음 뒤에서 떡볶이 과자 이마트 하바네로 떡볶이 과자 한번 먹어봐요 난 그거 맛있더라 음 근데 그거는 뭐라 그러지 바로 봉투를 터서 먹는 게 아니라 봉투를 터갖고 살짝 열어놨다가 겉에가 살짝 눅눅해졌을 때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한번 그렇게 먹어봐요 겉에가 살짝 눅눅해졌을 때 음 프렌치파이도 맛있고 후레시베리도 맛있어 다들 과자 중독자들 모여라 나는 프렌치파이 사과맛 사과맛 좋아해요 포도맛도 나왔던데 그레이프 근데 그건 싫은 점이 뭐냐면 딱 뜯을 때 위에 잼 부분이 종이에 쫙 붙어있으면 뜯기가 진짜 좀 그래 진짜 이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날 닮으고 있어 근데 왜 돼식가는 안 닮냐 쌤 저러마다 포기했어요 쌤 저러마다 못 채했어요 쌤 저러마다 죽을 뻔했어요 쌤 저러마다 죽을 뻔했어요 많이 먹는 것도 닮아라 쌤 저러마다 계속 겨드랑이에 살쪄다 과자포넛 피해갔어요 근데 계속 신경은 글로 가있지 않아요? 계속 신경은 글로 가있어 그냥 띵자게? 띵자게? 오늘 아리짱이 님이 선물 주신 거 한번 개봉해 볼까요? 나도 살짝 보고 다시 넣어놨는데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어 손 좀 한번 씻고 아리장님 원치 않으시면 안 하도록 할게요 손가락이 안 찔거야 맛있어 맛있어 근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아리짱이 선물 주셨어 진짜 별거 아니어도 좋아 겨드랑이 주변살 진짜 앙만 앙만 날개 곧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은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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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날개 빼는 방법 내가 좀 알려줄게 날개 날개 빼는 거 있어 이거 좀 빼보고 과자 아니야 과자 아니야 이거 빼갖고 어떻게 빼냐면 날개 있잖아 이렇게 하면은 날개가 여기 있잖아 여기가 여기가 옷을 내가 올려볼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기 날개 있지 여기 날개 여기 날개를 자꾸 손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텐션을 줘요 여기에 힘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봐보여? 여기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힘을 줘 손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살이 이게 근육이 이렇게 탁탁탁 긴장이 되면서 많이 빠져 이렇게 이렇게